끝이요 그러지 어 깜짝아 야 영하 5도밖에 안 돼 얘들아 영하 12도밖에 안 돼 여러분 이번 겨울에 엄청나게 쩔었잖아 작년 겨울이지만 작년 겨울도 영하 막 십 몇 도 했잖아 그거는 뭐가 달라 저 여러분들 저 영하 십 몇 도 영하 몇 도일 때 저 자전거 탄 적 있었습니다 네 자전거 탄 적 있었어요 그때 개쩔었지 완전 추웠지 컴 좀 바꿔요 저 어렵지 않은 컴퓨터 때문인게 아니라 저 프로그램 때문인거야 이 막대가리야 오케이 오케이 쭉 가 쭉 쭉 쭉 쭉 쭉 여기 맞지? 맛있거야 오잇? 뭐여? 아 여기가 여기가 어디갔지? 아아 가자 아 추워 아 추워 어잇? 오 아 여기 맞구나 어 어 이렇게 쓰러진 나무들이 보여 그럼 어 알맞게 가고 있는거야 야 좋아 깨어 저기야 지금 가면 야아 야아 아따 20도 우지구마 으잉? 참 우져 가자 브레이 와이엇 뚠 뚠뚠뚠뚠뚠뚠 뚠뚠뚠뚠뚠 뚜루뚠뚠뚠뚠뚠 뚠뚠뚠뚠뚠 부작 huis 야 잠깐만 이케 잘 가고 있죠 잘 야 그리우 내가 이쪽 가서 가7y kaç..가서 여기로 나와 여기로 나와 여기로 나와 잠시만 여기 맞나? 여기 맞췄 여기 맞나? 잠시만 얘들아 맞아요? 무너지는 고속도로에요 무너지는 고속도로가 어딘데? 무너지는 고속도로가 어딘데? 브로큰 잠깐만 아냐 나 다른데 가고 있어 아냐아 여기이? 아냐아 두개 남았어 두개 여기라고? 여기나 여기나 마이 미스테리 레이크 아냐아 야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바로 님이 길을 가다가 막길 막혀갖고 뭐지 뭐지 무너진 곳이 거기가 그죠? 제가 나오면은 열로 나와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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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그죠? 여기 맞죠? 열로 나오는거 맞죠? 여기 맞죠? 열로 나오는거 맞죠? 아잠깐 기억이 안나 잠깐만 뭐지? 기억이 안나 열로 오는거 맞을텐데 아 이따 가보자 가보자 아 이게 시간낭비 길낭비 길낭비 동선낭비 짧은 날 12시 넘었습니다 추천한번씩 새롭게 하시는데 안하신 분들 해주시기 잊지말고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냥 눌러 아 이름을 해봤자 안 누르잖아 그냥 짧게 말하자 길게 말해봤자 안 눌러주는거 그냥 눌러 흠 그냥 눌러 싫다고요? 눌러줘 흠 흠 흠 어차피 여러분들 정중하게 말하든 싸가지올게 말하든 추정 개수는 똑같을거 같아요 예 흠 흠 아픈데도 열심히 방송해주는데 눌러주셔야죠 그렇지 여러분 지금 제가 목숨 목숨가 흠 흠 아 갑자기 뭐야 목이 갑자기 안나와 뭐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헥 눌러주셔야죠 아 갑자기 목이 안나와 아 뭐야 흠 아 뭐야 내가 아픈건 아닌데 이 명태새끼 흠 나쁜새끼 흠 명태 친구 병태? 병태는 변태? 죄송합니다 자 나가 나가보자구요 안녕하세요 철커덕치철 무너져가는 고속도로 잠깐만 여기가 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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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만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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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지 3번 너버3 여기요 여기 하 간 다음에 퀸셋으로 가 퀸셋 흠 여기로 가야돼 여기서 3일 있어야돼 아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쭈낸 아 이 앱에서 몇 몇 몇 몇 몇 어 아 1 2 3개 감사합니다 아이구 너버3 모두 아프자마니 고맙습니다 평소에는 날선 날선 말들로 난 아프게 하더니 이제는 저를 감도 지키는군요 왈칵 퀸 왈칵 퀸 감사합니다 감쇼쇼합니다 흫 그렇지 잔작이 몇몇 말했다고? 잔작 그걸 못 받아야돼 흫 아 뭐야 아 일로 내려와야지 왈칵 퀸 나도 모르게 물콩이라 들리 호호 이 새끼 사내구만 에잇 숨을 것은 없어 여기 이미 내가 다 정복해놨기 때문에 별 무서운게 없습니다 여기는 한때 악의 소굴이었지만 제가 빛의 이름으로 주 넥스데이 이름으로 아주 살짝 긁어버렸죠 긍정바본인 것 같습니다 야 목소리 괜찮아졌다 그죠 아 힘들다 이 여러분들 목 무리할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그다 그 느낌 온다 야 너무 좋은게 내가 아까 여러분들 볶음밥하고 책만자장 시켰거든요 볶음밥하고 볶음밥은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볶음밥 시키니까 짜장 그 짜장 그 뭐야 양념이 와 짜장이 와 그리고 볶음밥 시키니까 아 짜장면 시키니까 여러분들 아닌데 아무튼 뭐냐 아 뭐지 아무튼 여러분들 뭐 양 그 국물과 짜장이 있어 이따 밥 비벼 비벼 먹고 비벼 먹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흫 타자 이따 밥 비벼 먹고 생각하니까 약간 기분이 좋구마잉 아잉 야 쉬었다 갈까 하고 야 여기 쉬었다 가자 이거 아니야 그냥 가 그냥 가자 알았어 돼지야 너무해 니들은 안 먹어? 슈발 아니 먹는 얘기하면 뭐 돼지래 그럼 니들도 밥 먹을땐 돼지냐? 대단해 진짜 대단해 진짜 밥 먹는데 맨날 저 돼지래 이 돼지새끼들 이씨 흠 모노님은 로드오고 닮았어요 아 그래요? 님은 어 정클에 궁극기 닮았어요 불바일 궁극기 흠 피곤해하지마 넌 피곤하다고 느낀 것 뿐이야 이 체가몬드도 그렇대 어? 넌 이렇게 느끼는 거고 너도 약간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 뿐이야 숨을 곳은 이렇게 뱅 자야궁 아닌가요? 얼굴 모여있다고? 오케이 하..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여기로 추천 백사.. 아니 4488개 감사합니다 와 영상 4도야 흠 아주 좋다 쭈욱 쭈욱 가자 쭈욱 다행히 곰이나 늑대를 마주치지는 않았어 콧물을 그어먹으면 안될까요? 죄송해요 콧물 계속 나와서요 흠 저는 콧물을 푸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급한 물 푸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흠 야 생각해봐 코에서 나는 물이 콧물이야 눈에서 나는 물이 눈물 입에서는 왜 침이라고 해? 입물 그렇지 않아요? 약간 좀 그런데? 똥 아까 아니구나 콧물 눈물 꼬.. 아아아 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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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암치다 임불 여러분들 아가리 여물 죄송합니다 자 일단 쭉 가겠습니다 흫 마이크 소리 작대 나 좋은거 아냐? 귀티랑 안 당하고 얼마나 좋아 그럼 몸에서 나오는건 땀인데? 아니 뭐 개소리야 그거는 눈에서 나오는건 나오는 물은 눈물 땀은 다르지 땀은 노폐물이지 인마 아아 노폐물 땀은 노폐물 알았어? 이 대가리 테무라 죄송합니다 야 그만해 이제 그만해 얘들아 그만해 너희 라임 썩었어 얘들아 알았어? 니들 라임 썩었어 버려야돼 문드러졌다고 이 문디 앗 야 나 너무 추운데? 괜찮아 쭉 가면 돼 쭉 가서 쭉 가서 퀸셋 주유소에서 일단은 좀 체력 좀 주유하고 하자 이게 좀 주유 중요해 흫 야 노폐물이 흫 야 잠깐만 노폐물이 물이냐? 기름이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노폐물은 여러분들 노폐물 노폐물은 대아이씨 그래 유기물 이런거지 그 물이 물은 아니야 알아 당연히 내가 그런거 모르겠냐 기본일주댐 주 댄 아 얘들아 게임에 집중해줘 자꾸 이상한 게임에 집중할때는 다 쌓아놓고 있더니 여물고 있더니 이러니까 진짜 물만나 물고기만나 여물 죄송 아 깜짝 잘못 본줄 알았다 아 늑대인줄 알았네 침은 타액이라고 하잖아 그래 타액 바람의 나라 결제할때 정액 헤일리가 나한테 의행 시말 바람의 나라 결제할때 정액제라고 있어 정액제 그래서 정액 넣었어? 이랬어 여러분들 너무 약간 여러분들 사고방식이 약간 좀 물러터지셨네요 그쪽으로만 뭐 나쁘단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건데 음란마귀가 그냥 뒤룩뒤룩 쪘네요 예 자 쭉가면 퀸셋 주에서 나오겠지 야 이렇게 까지나 길게 갔나 이거 잠깐만 이제 어 다리 끊어진 데까지 한 다음에 여기 가야돼 여기 야 이거 어떻게 가 여기 어 길 좀 헤매겠는데 이거 길 야 길 좀 헤매 아아아아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로 갈라는게 훨씬 낫겠네요 자 일단은 오케이 퀸셋 주유소에서 가봅시다 아 영..야 영상 8도야 대박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랜선 연애 한번 해봤었거든요 랜선 연애 그때 그 때 폰에 영상통화 있었는데 아이씨 영상통화 한번 해볼걸 너무 그때 민망했어 영상통화 한번 해볼걸 사진으로는 진짜 뭐 연예인인거야 그래서 막 내 배경화면이 뭐 걔 사진이었다면은 아 그 사람 아닙니다 언급하지 마세요 사진이었다면은 막 얘들이 막 보는거야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막 맨날 그래서 막 일찐 누나워 누나도 막 1년 꾸는 복학생이었어 야 여기가 저 이 여자친구야? 예 아니 언급하지 말랬잖아요 제가 이씨..발 진짜 내가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사귄다면은 저는 비밀을 사귈거에요 진짜 엥? 그런일이 있냐? 언급하면 지금 봐봐 헤어진지 3,4년 됐는데 계속 언급하잖아 몇 년까지 나오는거야 저거 몇 년까지 나오는거야 저거 계속 나오잖아 계속 하지 말라니까 사람들도 하지 말아야되는거 알아 근데 계속하는거잖아 이거 놀리는거잖아 그럼 씨 어 킹스에 왔다 어 아 늑대새끼 또 이 으악! 아이씨 개새끼! 아 아 목아파 아이씨 아 뭐야 아이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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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야 야 수.. 야 물이 없었고 나 요즘 수돗물 먹거든요 수돗물도 좋더라 야 오랜만이다 여기 아 야 오랜만이다 진짜 아이씨 일단은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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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위엄 허어 뭐야 잠깐만 뭐야 왜 없어? 아니 왜 없어? 아니 아 왜 없어? 아니 다 두고왔냐 설마? 야 아니 여기 많을거야 여기 많을거야 야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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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라크.. 아 잠깐만 말도 안돼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하.. 아냐아냐아냐 어.. 그래 천.. 천 찢자 천 천을 찢어서 부.. 부.. 붕대를 만드는거야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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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찧찧..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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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채.. 야 체력 떨어진다 체력 떨어진다 야 나 두번째 위기야 말도 안돼 제발 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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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추려 막아 하.. 하.. 씨.. 시끄럽지 야.. 야.. 여기서 자자 자고하자 어어 우와 야 이거를 나 먹.. 나 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야허 나 이거 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와아 와 이거 다시 들려서 먹을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 와아 야 붕대 쩔다 붕.. 붕대 덕분에 아아.. 좀 자자 다음 시간이라고? 하.. 좀 자야겠다 아 일단 더 기진맥치네 한 번에 자불자 그냥 쭉 자불자 자 한 번에 쭉 자불자 그냥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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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 1키로 어디갔어요 두고 왔나봐 와 큰일났다 그거 진짜 몇 킬로씩 두고 다니는 애들 아이 자자 물 괜찮아 물 이따 해도 돼요 추천 655개 고맙습니다 독일특가 4시간 남음 자 시간 보내기 좋았어 으아 어? 총 아끼지마요 이제 반응은 총 아끼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튀어나왔어 바로 앞에서 어 그냥 눈앞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었지 하.. 가자 나가자 고마웠다 에디우스 가자 자 컴온 헥 헥 컴온 모두 그래서 가는게라 곧 만나면 쓸거야 오 죽었다 나 내 내 내 내 그거 맞으니 죽었다 걔 내 칼 맞으니 죽었어 늑대 친나 챙겼어 아디우스 왜 하는거야 안녕이란 뜻이지 집에 잠시 들린거에요 늑대가 많아서 예 그다 치료좀 할려구요 자 쭉 가자 쭉 목소리 안 아파요? 목소리가 아픈 목소리인데 목은 아프죠? 근데 여러분들 bj가 말을 해야되니까 또 어제 하루 쉬었으니까 아 씨발 어떻게 왔냐 쏘자 쏘자 쏘지 말자 이런 생명이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쏘겠습니까 예 유자차 해두세요 안 돼요 해주세요 유자차 한방에 핫딜 감색 다함께 유자차 쿰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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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늑대는 무리지어 다니는데 현지성이 없구만 뒤질래? 현지성을 여기서 따져가미 휘발름아 어? 야 그리고 늑대 세네명씩 세네마리씩 칵 다녀 꽃뿐이가님 꽃뿐이가 그 꽃한뿐이가 그래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꽃뿐이 수많은 꽃뿐이 길이의 꽃뿐이 아ика 다섯 개구나 아 д 내가 모르게 진짜 너무 삘 받았다 아이 아아 850 400원에게 아이 슈 즉 가자구야 아 그래 아까 말했던 랜선 랜선 여자친구가 진짜 완전 이쁜거야 사진 볼때마다 근데 사진을 잘 안줬어 완전 이쁜거야 여기서봐 아 영상통화 해볼걸 아 영상통화 해볼걸 아이쉬 아 영상통화 해볼걸 아이씨 걔 진짜 완전 이쁜거야 진짜 완전 얼짱급이었어 얼짱 누구누구 근데 그때 내 사장 얼짱이 좀 유명했는데 그런 얼짱급이었어 진짜 아니 얼짱중에서도 탑이었어 진짜 걔는 자신있게 막 맨날 걸라고 했는데 내가 준비가 안됐다고 했었지 아 곰이네 곰은 피해야지 더 여길 수 있으니까 뭔소리야 사진 몇장 똑같았어 걔 아 곰 안돼 곰 절대 안돼 가자가자 곰을 굳이 예 굳이 지금 여기서 어쩌고 할필은 없어 넘어왔나 여기? 넘어와야되는데 그래야 이득인데 너무 먼게 아닌가? 잠깐만 하아 결국 검쪽으로 가야되 아아 아니겠지 굳이 안써도 되겠지마 그래도 혹시 몰라 아 그리고 그 개 개가 여러분들 나중에 배도 웹툰 그리도록 해 배도 깜짝 놀랬어 어 베스트 도전 웹툰 작가가 됐어 어 저거 봐 어 어 오는 소린데? 야 야 오는 소린데? 아냐 나 갈데 없어 아 아 슈바 진짜아 헉 오 살았다 대박 슈바 와 와 와 와 좋게 보여지 진짜 와 확 aos 넌 ч 좋갈뻔 했잖아 어엉 불어지만대 초고난리콘트롤 고난인데 컨트롤이 자 여기가 지금 그러면 여기네 여기 좀만 가서 오케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쭉 가면 되겠다 오케이 좋았어 아 추천년댄니 반소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격쇼 감사합니다 이 게임이 다리가 금방 부러져서 갑시다 냐 냐 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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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엔딩 가능해 여러분들이 추천 추천 주셔서 힘을 주신다면 불가능은 없죠 음 여러분들이 추천을 주셔서 힘을 주신다면 어 불가능이 뭐 있겄습니까잉 곰한테 빗당태가 있으면 하이라이트 나오실듯 아냐아 옛날에 했어 옛날에 유목민은 15곳의 장소와 지정돼있는 곳 지정돼있는 15곳의 장소를 가갖구 예 3일동안 사는거에요 아이구 모독 아프지만님 177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안나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제 리액션으로 그래 이거 키고 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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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님아 자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맞겠지 간 다음에 어 맞다 여기로 쭉 가면 이제 저기요 갑니다 저기 여기 이전에 카스 했습니다 개같은거 카스 개빡치네 어휴 아휴 아휴 과묵이 예 하지좀마 얘들아 과묵이 그런것좀 하지마 아휴 좆 같겠니 생각을 해봐 평소 치팅 없다가 과묵이 오면 과묵이 오면 반기고 얼마나 좆 같냐 진짜 아예 치팅 그대로 치지마 여기 맞아 여기 아마 맞나? 달이 아니지? 달이 아니지? 음? 에엥? 여기 올라가야되나 이거? 음? 잘 모르겠네 아휴 길가느라 심심한데 노래 불러주세요 전 안심심한데요? 심심하신 본인이 불러야되는거 아니에요? 그죠? 심심하신 본인이 불러야죠 같이 가고 있는데 아 나 배고파요 니 밥좀 먹으세요 이거랑 뭐가 달라 해주라고? 둥근 애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좋은 상상을 하지 아 씨발 막혔네 개같은거 아니네 하나 둘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두 눈을 크게 뜨면 번쩍 기지개를 쭉 펴고 즐거운 개가 잘 먹었네 아 여기 맞나? 테러블? 어 맞는거같은디? 요기? 잊지말고 해피 해피 어 띠잉스 트윈스 띠잉스 띠잉스 맞지? 축하하면 된다 오케이 개같은거 쭉 여러분 잊지말고